안녕하세요. 꿈애몽TV입니다. 오늘은 눈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은 신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꿈을 꾸면 일이 꾸이고 심하면 일이 실패하거나 사업 등이 망하는 암시라고 합니다. 눈은 신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질병이 생기면 안 좋은 암시의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 관련하여 꿈애몽 사례가 많아 눈 나오는 꿈을 오디오 폭평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간밤의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공급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장님이 되어버린 꿈 일이 심하게 꼬이고 좌절을 걷게 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될 암시가 있는 꿈이다. 거울 속 자신의 눈썹만 하얗게 보이는 꿈 명망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접을 받게 된다. 거울 속에서 자기 눈이 반짝이며 빛을 바라고 있는 꿈 모든 일에 좋은 운이 상승하여 하는 일마다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귀신이나 악기가 눈앞을 막는 꿈 보이지 않는 태풍과 파도가 날락한 가정을 침범한다. 화병이 생긴다. 눈꽃을 떼는 꿈 고민이 해결되거나 건강이 좋아진다는 의미의 꿈이다. 눈꽃이 긴 꿈 근심 걱정거리가 생길 꿈이다. 눈병 때문에 안과해 가는 꿈 추진하고자 하는 일의 진로나 계획과 관련하여 전망이 불확실하여 진행이나 결정을 보류하거나 수정할 일이 생기게 된다. 눈병에 걸리는 꿈 추진하는 일들이 주의 상황 때문에 공경에 처하거나 집안에 우한이 생긴다. 눈병을 앓는 꿈 하던 일들이 중도에 좌절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질경, 우호한, 흉년이 든다. 눈썹 색깔이 이상하게 변하는 꿈 변심한 이성친구로 인해 괴로워할 일이 생긴다. 눈썹 위에 두드러지게 점이 나 있는 꿈 금전적 문제로 어려움에 빠지거나 가정 내의 문제로 곤란을 당할 수 있다. 눈썹에 깃털이 나 있는 꿈 장수하거나 부귀해진다. 눈썹에 흰털이 나는 꿈 소속된 직장이나 단체에 우두머리가 된다. 눈썹이 빠지거나 깎는 꿈 추진 중인 일이 중도에 좌절되고 명예를 잃을 수 있다. 또는 가까운 가족의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눈썹이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나 칭찬받는 꿈 소속된 직장이나 단체에서 승진하고 주변의 존경을 받게 된다. 눈썹이 하얗게 되는 꿈 중측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부귀와 장소를 누린다. 눈안이 빠져 장님이 되는 꿈 신이 주신 광명을 잃고 칠크같은 암흑세계로 살아간다. 실명, 실패가 있다. 왼쪽 눈이 빠지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오른쪽이 빠지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다. 눈알이 빠지거나 눈병을 앓는 꿈 매우 불길한 꿈으로서 머지않아 어려운 일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눈알이 튀어나오는 꿈 매우 불길한 꿈 머지않아 어려운 일이 생긴다. 눈앞이 부해지는 꿈 현재 하는 일이 올바르지 않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꿈이다. 눈에 들어간 티를 빼내는 꿈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진행 중인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눈에 티가 들어가 아픈 꿈 좋은 일에 막아 끼어 무척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초질서를 파괴하는 뜻이다. 눈에 티가 들어간 것을 빼내는 꿈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없어지거나 자신의 일에 오류를 수정하는 꿈이다. 눈에서 빛이 나는 꿈 아주 좋은 길몸이다. 주식에 투자했다면 폭등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된다.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꿈 처음에는 운세가 좋다가 끝에 가서는 매우 불길하게 된다. 눈을 감고 조용히 죽는 꿈 하루 온종일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휴식, 휴가, 안정 등이 있다. 눈을 다치는 꿈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통을 받게 되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는 꿈이다. 눈이 빠지는 꿈 가까운 지인이나 특히 아랫사람과 헤어지게 된다.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는 꿈 머지않아 큰 불행이 다가온다. 눈병, 실패, 사고, 질병 등의 불운이 있다. 눈이 실명되는 꿈 일이 심하게 꼬이고 좌절을 걷게 대해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될 암시가 있는 꿈이다. 눈이 유난히 초롱초롱하고 반짝이는 사람을 만나는 꿈 중요한 시점에 적절한 판단으로 사업적 이득을 얻는다.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꿈 남의 말에 속거나 잘못 내린 결정으로 답답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눈이 큰 미인과 포옹하는 꿈 새 직장을 얻거나 그동안 고민했던 일이 서서히 풀린다. 눈이 한 개인 사람을 보는 꿈 편협한 사람과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되며 일의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 동나방 날개가 사람 눈에 와닿는 꿈 하루 온종일 눈먼 장님이 되어 암흑세계의 길로 걷게 된다. 전염병, 사고 등의 불운이다. 맨인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꿈 어렸던 모든 일이 해결되고 재물과 이득이 생긴다. 상대방의 눈길이 평화롭고 인자해 보이는 꿈 덕망이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좋은 작품을 접하게 된다. 상대방의 눈이 매섭고 차갑게 보이는 꿈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냉혹한 상황에 처한다. 속눈썹이 새로 나서 진하고 길게 보이는 꿈 일반인은 무병장수를 누리게 되며 환자는 병이 호전되어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시력이 나빠지는 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재물을 잃는다. 애꾸눈인 사람과 일을 하거나 만난 꿈 누군가 때문에 일에 진전이 없고 제자리를 맴도는 꿈이다. 이성이 자신에게 윙크를 해서 당황하는 꿈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게 되거나 망신을 당할 일이 생기게 된다. 자기의 눈이 반짝이며 빛을 낸 꿈 현실에 자신감이 넘치고 하는 일이 순조로워지는 꿈이다. 자신의 눈 밑이 까매지는 꿈 지나친 성생활로 육체에 무리가 오니 자제해야 한다는 꿈이다. 자신의 눈에서 빛이 나는 꿈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일을 잘 처리한다.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꿈 답답한 상황으로 일이 안 되거나 절망에 빠지는 꿈이다. 자신의 눈이 한계가 되는 꿈 자신이 애꾸눈이 되는 꿈 좁은 시야와 폐압한 생각으로 일을 그르치게 된다. 자신이 맹인이 되는 꿈 진행 중인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의욕을 잃고 시리에 빠지다. 자신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는 꿈 막혀있던 운세가 일시에 트이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 자신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유혹하는 윙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따라온 꿈 하는 일이나 계획하는 일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된다. 눈 꿈의 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